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에게는 암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호세야 선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호세야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 북안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부터 북안국이 멸망하는 호세야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음란한 죄를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바로 호세야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야 1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야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화면에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표를 보시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왼쪽 칸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연대표이고요. 오른쪽 칸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 네모가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유다 왕들의 목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네모가 여로보암 이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실제로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와 통치 시기가 겹치는 남한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밖에는 없습니다. 호세야는 여로보암 이세의 통치 말부터 호세야 왕 때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이 활동하고 속해 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딱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호세야의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세, 스가리아, 살룸, 무나헴, 부가히아, 베가, 호세야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야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 이세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여로보암 이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마음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이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확장했습니다. 경제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 맛을 안 겁니다. 부유함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더 부유하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물부를 안 가리고 돈 버는 것의 혈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것을 빼앗기도 서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돈 벌기 위해서라면 우상을 섬기기도 마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돈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이스라엘이 돈이 왕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섬겼던 이유는 그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풍요로움, 부유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왕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부유함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알의 신전에서 행하는 그 난잡한 성생활도 인신제사도 하나님의 재단에서 바알을 위하여 향을 피우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기꺼이 감내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 마음속의 고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바로 음란한 여인 호세아와 결혼하여 겪는 호세아의 그 마음속의 아픔인 겁니다.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호세아의 그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가 이 동네에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인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온 동네에 소문이나 있을 만큼 심지어는 선지자인 호세아도 알 만큼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가 누구야? 그러면 바로 저 여자지 바로 고멜이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음란하기로는 최고로 손꼽히는 여자가 고멜이었던 겁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혼을 해서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와 함께 살았더니 호세아 3장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음란함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여러 남자들과 몸을 섞는 그 음란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남편과 자식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 음란한 삶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이 바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다. 너희가 그 음란한 고멜이고 내가 바로 그 호세아다. 호세아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멜 때문에 소가리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합니까?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돈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돈만은 내놓을 수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성질을 앞세우면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쾌락의 문제, 성공의 문제, 행복의 문제, 사랑과 용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부딪힐 때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멜처럼 남편 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멜처럼 남편 되신 주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부유함과 평안함이든 쾌락과 자기연민과 자기성질이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주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그 음란함을 이미 알았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것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왔던 그것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러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이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대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있는 광활한 평야 지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말씀 4절에 등장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이스르엘 땅을 물들였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자기의 열심을 보라면서 기세등등하게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을 만연하게 했던 바알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그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한 번의 일망타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예후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합의 집이나 기세등등하게 그 아합의 집을 처리했던 예후의 집이나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나라를 만들어냈으니 아합 집안의 사람들의 피가 이스르엘을 물들였던 것처럼 예후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나라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에서 로는 영어의 노와 같은 의미입니다. 루하마는 극률,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극률을 얻지 못하는 자,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돈과 부와 풍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극률과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음란함으로 인하여 피해 복수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극률과 자비를 못해도 할 말이 없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만 마땅한 그 모든 대접들을 다 말씀해 놓고서는 10절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대접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선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만 하는 대접은 극률과 자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대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대접을 뒤로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극률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내 백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것은요 항상 그러나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동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를 무수히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안에는 정작 그러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자신은 그러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삶에서는 그래서의 은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뺏고 속이는 일이 난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낙은애들을 돌보기는 커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기를 즐거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맛보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은혜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남에게는 그래서의 은혜만 베풀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 용서해야 할 이유, 참고 견뎌야 할 이유만 찾는 그래서의 은혜 정도에 머물지 않고 진짜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던 것들 주님이 아닌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적인 선곡과 세상적인 부유함과 평안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자리 최고의 사랑의 자리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멜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돌이키지 못했던 그 음란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멜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호세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한 것들 이제는 모두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던 것들 아버지 이제는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러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은혜 주님께로부터 가는 그 그러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여 날마다 죽는 곳을 한단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의 이루어 선대하며 살아왔던 삶을 들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